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최진영입니다 오늘 강의는 퇴행성 관절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퇴행성 관절은 무엇인지 또 퇴행성 관절은 나이가 들으면 누구나 오는 건지 또 퇴행성 관절에 따른 생활요법과 한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퇴행이라는 것은 낡았다 늙다 이런 증상을 또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퇴행성 관절은 오는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은 나이가 드시면 오는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연세가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무릎 통증이 없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이 하시는 분이 있고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도 무릎에 퇴행성이 오시는 분이 있고 허리에 퇴행성이 오시는 분이 있고 또 척추관 협착증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퇴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분들보다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 오기는 하지만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누구나 퇴행성 관절이 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을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퇴행성 관절의 증상이나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퇴행성 관절은 관절을 많이 써서 그러니까 관절의 역량이 있겠죠 내 관절의 역량 내 몸의 기력이나 체력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식구들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좋아하는 맛을 물어볼 때 대체적으로 남편분이 매콤한 걸 좋아하면 여성분들은 매콤한 것보다 약간 새콤한 걸 좋아하게 되거든요 부부는 당연히 반대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도 다르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은 관절을 오랫동안 나의 체력보다 많이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의 용량이 100인데 100이기 10을 쓰면 그때 관절에 바로 연골이 닳거나 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증상들이 반복이 되면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관절이 붓고 쑤시고 열감이 나고 틀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체력보다 많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진료를 하시다가 보면 아버님, 어머님한테 꼭 질문을 하는 게요 운동하시는 게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진찰을 할 때 어머님의 체력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밖에서 생활도 해야 돼서 경제 때문에 일도 하셔야 되고 집에서 살림도 하고 또 연세가 드시니까 어머님이 밖에서 생활도 하시고 안에서 살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의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게 젊었을 때 50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50이 넘어가면 내가 관리를 하셔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몸은 계속해서 노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중에도 저의 오장육부는 당연히 좀 아쉽지만 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자신의 체력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는 나의 체력보다 너무 안 써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나의 체력보다 많이 써도 노화는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 농사를 지은다, 텃밭을 길른다 했을 때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밖에 나가서 텃밭을 길르고 그 다음에 조금 쉬고 또 쉬었다가 다시 텃밭 깔고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움직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밖에서 직장도 다니시고 안에서 살림도 하면 이미 과부하가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부하가 온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퇴행성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일하는 것도 운동입니다 물론 밖에서 일하시는 거하고 내가 운동을 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걷기 운동을 한다, 근력 운동을 한다, 유산소 운동을 하실 때는 나의 생활력이 밖에서 직장 다닌다, 안에서 살림한다 이렇게 과부하가 걸렸을 때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체력을 보강을 하셔야 되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 안에서 살림의 양도 줄고 먹는 양은 많고 움직이는 양이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퇴행성이 또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은 근육량이 적어도 퇴행성이 빨리 오고 나의 관절의 부하 능력보다 관절뿐만이 아니라 나의 기력이나 체력보다 많이 썼을 때 퇴행성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퇴행성이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디로 많이 오시냐면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무릎관절, 허리관절 쪽으로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족저근막염이라는 증상들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중력에 의해서 하체 쪽으로 계속해서 중력이 걸리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물속 걷기 이런 운동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계속해서 손을 많이 쓴다 무거운 것을 많이 든다 이랬을 때는 무릎에도 물론 통증이 오지만 어깨 관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당일을 하신다 주방일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관절 마디마디가 붙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부릴 때 잘 안 구부려지고 펼 때도 안 구부려지고 안 펴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퇴행성 관절의 원인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과 그 다음에 한방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통증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할 때 아프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진통제라든지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을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운동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운동을 하실 때 관절의 퇴행성 관절의 원인이 내가 운동을 너무 체력을 많이 써서 온 경우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내 관절을 많이 쓰게 되면 걷는 것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족저근막염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척추의 관절염이라든지 무릎관절염이라든지 족저근막염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운동을 너무 많이 안 해서요 근육량이 없는 경우입니다 근육량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일을 하거나 집안에서 살림을 하거나 집안에서 남편분들이 무거운 걸 좀 도와줄 때 평소에 근육량을 늘리지 않게 되면 무거운 것을 좀 들 때 삐끗할 수가 있잖아요 삐끗하게 되면 이 증상들이 오래 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근육량이 약해지면 걸었을 때도 당연히 발목이라든지 족저근막염의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이 좀 더 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퇴행성 관절의 대체적인 증상은 몸이 차가워지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나이가 들어가면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어머님의 경우에는 당연히 모자도 쓰려고 하고 목도리도 두르려고 하고 물도 따뜻한 물을 드시려고 하고 방 안 온도도 좀 뜨끈뜨끈하고 이렇게 지져야 된다 이래야 혈액순환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혈액량이 공급이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관절에 연골은 달아 있어도요 당연히 근육과 인대 쪽을 보강을 하면 충분히 통증을 개선을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통증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심할 때는 의사선생님한테 통증에 완화되는 약을 처방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통증약을 계속 복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통증약을 줄여가면서 운동을 늘리시면서 이렇게 보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평상시에 안 하신 분들이 이 퇴행성 관절이 어느 날 갑자기 여행을 갔다 왔다 둘레길, 걷기를 했다 이랬을 때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먼저 무릎에 열감이 난다 그러면 청렬시킨다 열을 꺼주는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붓기가 생기면 부종을 빼는 치료를 하게 되고 통증이 있으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조금 걸을 만하다 손을 좀 움직일 만하다 그러면 바로 걷기 운동부터 해서 유산소 운동부터 해서 근육 운동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에 어르신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둔근입니다 대둔근은 엉덩이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꼭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광배근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인체는 중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키가 작아지게 됩니다 키가 작아지게 된다는 것은 관절과 관절 사이가 좁아지게 됩니다 관절과 관절 사이가 좁아지게 되면 압을 받게 되고 그 압력을 받게 되면 당연히 연골이 손상이 되고 당연히 피라든지 영양 공급이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광배근 운동을 하면서 항상 걷기 운동을 하시면서 이 손을 꼭 90도로 이렇게 걷는 운동을 같이 해주면서요 이 손을 항상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벌 설 때 손 올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위로 쭉 올리고 이렇게 집에서 걷는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이 차지는 게 원인인데요 몸이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위축이 됩니다 근육이 위축이 되니까 몸이 차지면 키도 작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을 움직이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 그렇지 않으면 퇴행성 관절은 크게 없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 손이 주려면 잘 안 쥐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좀 걸어 주시면 좀 걷기가 편하다 손도 구부리가 편하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뉴마티스 검사를 했다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크게 퇴행성은 아닌 것 같은데 퇴행성 시초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치료가 빠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되거든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건 간단합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요 주변 온도를 조금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너무 따뜻하게 해서 땀이 난다 그러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땀을 적당히 내면 양기를 보강해주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땀을 조금 더 많이 내면 이때는 보양이 되는 게 아니라 망양, 양기를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적당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몸에 귀를 기울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내가 한 그릇 먹었는데 속이 괜찮다 그러면 그게 적당한 겁니다 그런데 한 그릇에서 조금 먹고 나서 한 두 숟갈 더 먹었어요 그런데 배가 좀 불러요 이건 과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동을 해서 땀이 조금 났다 그런데 보니까 좀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든다 여기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몸이 가벼워지니까 운동을 좀 더 할까 그래서 땀이 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좀 기운이 빠진다 이건 과한 증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의 양을 어머님, 아버님의 몸 상태에 맞추시고 그다음에 그게 잘 안 되면 전문 한의사에게 꼭 체질이라든지 운동요법을 당연히 상담받아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그다음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육과 인대 쪽으로 무엇이 가야 되겠어요? 피가 많이 가야 됩니다 피가 많이 가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튼튼하게 되겠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대표적인 치료법이 한방에서는 당연히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느 장부를 따뜻하게 해야 되냐? 보심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심장을 따뜻하게 보강하는 치료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제가 전에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간장과 심장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지금 우리 아버님 나이가 62세다 우리 어머님 나이가 71세다 그러면 무조건 심장을 보하는 약을 퇴행성 관절을 하면서 넣어주고 차요법을 이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행성 관절의 생활요법과 한방차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운동의 양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계는 아꼈을수록 오래 갑니다 그렇지만 너무 안 써도 기계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 인체가 그래서 이 운동은 하루도 쉬지 말고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일요일이라고 늦게 일어나고 평일이라고 일찍 일어나고 이게 아니고 운동이라든지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봄이나 여름에는 좀 일찍 일어나고 겨울에는 늦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일어나는 시간을 꼭 6시로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나는 5시에 일어나는 게 몸이 괜찮아 나는 5시보다 6시 7시가 좀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 맞게 일어나는 시간을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량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활배근, 광배근, 대둔근 그래서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으면서요 당연히 광배근 운동을 해주시고 손 올리는 운동을 해주면서요 건눈 운동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심장을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연자육과 복신입니다 연자육과 복신을 퇴행성 관절이 있다 60이 넘으셨다 우리 어머님이 80이다 그러면 연자육과 복신을 무조건 차육법으로 일단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퇴행성 관절이 손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팔꿈치가 아프다 그러면 연자육과 복신의 상지를 같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지와 감초를 각각 5g씩 해서 물을 600cc 넣고 120cc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를 식사하고 1시간 있다 차육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퇴행성 관절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다리 하체 쪽으로 왔다 그러면 연자육하고 복신은 심장을 보를 해야 되거든요 피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체 쪽이니까요 우술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술과 감초를 똑같이 6g씩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물을 600cc 넣고 120cc 나오게 해서 이 약은 하체 쪽이니까요 식사하기 1시간 전에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어깨도 아파, 손도 아파, 다리도 아파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연자육과 복신을 넣고 상지와 우술을 같이 넣고 이 네 가지를 감초는 빼고 이 네 가지를 각각 5g씩 해서 물 600cc 넣고 120cc 나오게 중간불로 한 15분 정도 달이셔서요 식사하시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75세 어머님께서 10년 전부터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최근에는 좌측 무릎도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75세 어머니신데요 당연히 퇴행성 관절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10년 전부터 무릎 우측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는 떠나서 우리 뇌는 오른쪽이 아프면 걸을 때 왼쪽에 힘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75세고 또 두 다리로 걸으셔야 되는데 오른쪽 무릎에 퇴행성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걸어도 왼쪽에 힘을 더 쓰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왼쪽도 퇴행성 관절이 오시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무릎이 아프신 경우에 운동요법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건눈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수영을 하시거나 물속 꺾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자전거 타기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배근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연세가 높아지면 키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이 중력에 의해서 하중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광배근은 허리 위쪽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을 우리가 예전에 3.1운동 독립운동 할 때 만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손을 위로 머리 위로 항상 올리는 운동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광배근이 밑으로 처지지가 않게 되고 중력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혹시 방송이나 TV를 보실 때도요 손을 올라가시는 대로 이 정도 올리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리셔도 되고 그래서 항상 손을 올리고 좀 걷는 운동을 하시고 팔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체는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젊을 때는 아픈 곳을 직접적으로 근력을 강화 운동을 해서 보강을 할 수가 있지만 연세가 지금 어머님이 75세가 넘기 때문에요 반드시 건눈 운동보다는 자전거 타기, 물속 걷기 그 다음에 손을 잡고 위로 올리면서 광배근, 활배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퇴행성 관절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절은 나의 체력보다 많이 써도 퇴행성이 빨리 오고 너무 안 써도 퇴행성이 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심장을 보강을 해서 관절의 근육이나 인대 쪽으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